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7월 4일자 수익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마이너스 887만 460원 큰 손실 발생됐습니다 누적 손익 413만 7천원 이구요 어 수익률은 137.9% 되겠습니다 음 원칙을 좀 어겼습니다 어 고점이란 판단에 맴도 포지션 너무 빨리 들어가서 제 원칙을 어기고 말았습니다 자 그렇게 마음이 고정되다 보니 손절 타이밍에서 손절 제대로 하지 못하고 버텼으면 끝까지 버텨야 되는건데 청산하고 상방으로 다시 들어갔던 것이 손실을 좀 키웠습니다 자 제 매매 행태 중에 가장 문제가 이거거든요 지금 어 잘 나오다가 한 번씩 이렇게 큰 손실을 보는게 제 매매 가장 큰 문제인데 많이 반성하고 어 더욱 더 원칙 지킬 수 있도록 어 노력하겠습니다 자 전 또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죠 바이바이